원주시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공물놀이장 외에도 이동식 물놀이장을 추가로 운영합니다. 혁신도시 왕성목 근린공원과 기업도시 샛마루 근린공원에 각각 100명과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합니다.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요원도 배치합니다. 별도의 휴장일은 없지만 폭우나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.